미션. 음식을 사서 알아. 와, 진짜 길이 되게 험하구나. 우와, 여기 엄청난 벌컹이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울었어, 작아서. 엄마야. 엄마야.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 아니, 캐나다 가기 왜 이렇게 힘들어. 내장산 가자. 와, 엄청난 벌컹이다. 언니 잘 잡아요. 꽉 붙잡고 있어. 꽉 붙잡고 있어. 갈게요, 갈게요. 엄마. 엄마. 나는 음식 쏟아질 것 같아. 나는 코스다, 나는 코스다. 나는 코스야. 여기 너무 언덕인데? 응. 저거 마지 걷는데, 저거. 이야, 이거 문제인데? 캐나다 안 가도 돼요.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내가 숨을 참고 있어야 되는데. 나 집 나이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응, 나도. 나 집 나이, 나 지금 또 살 수 있어. 엄마야? 엄마랑 엄마. 엄마, 엄마. 이야. 이거는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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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다, 언니. 진짜 짜증나다. 언니. 가네. 이야. 이야. 멋있다. 멋있다. 나 앞에서 솔라 교태만 있을 거야. 괜찮아요. 다들 괜찮으시죠? 응. 덜컹 있어요. 갈게요. 갈게요. 덜컹.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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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너무 언니 리스펙크해요. 진짜. 사라 생전. 사라 생전 이거는 역대급이야. 여기 떠올라 봐야 돼. 가자. 가자. 으악. 으악.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여기 뭐야? 야, 예술이다. 예술. 거짓말 같다, 여기는. 여기가 캐나다지. 여기가 캐나다야. 정말. 후!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여기 봐. 엄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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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